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류 기업만이 생존하는 이 시대 21세기 기업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해성산전은 창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1991년 설립 1998년 기술연구소 설립 1999년 벤처기업 선정 중국 GB 규격인증 KT마크, CE마크, 이노비즈, UL마크 및 사우디 사소인증 2003년 중국 상해공장 설립 2004년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2004년 K마크 인증 국내외의 각종 기술과 품질 인증을 취득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감속기는 최고 분당 150m까지의 속도를 구현하고 비상시 제어반 내 구축된 전기적 장치를 통해 카를 최근 접층으로 착상시켜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비상구출 장치를 장점으로 하는 기어드 타입 감속기는 해성산전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해성산전의 엘리베이터 감속기는 우수한 성능으로 티센크루프 동향, 현대 엘리베이터, 오티스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세계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해대교, 보수용 엘리베이터, 감속기가 저희 제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감속기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 성능을 인정하여 활발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실이 없는 승강경 슬림형 권상기인 동기모터는 건축물 설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활용력이 크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신개념의 권상기입니다 기존 방식의 감속기와 비교하였을 때 건축비 및 관리비가 적게 발생하여 향후 감속기 판매 시장이 급속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품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는 문예예술회관 등 각종 예술회관의 무대장치 및 공연장용으로 쓰이는 헬리컬 감속기, 웜 감속기, 베베 헬리컬 감속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호이스트에는 헬리컬 감속기가 사용되며 주차 설비에 있는 헬리컬 감속기, 웜 감속기, 유성 감속기가 쓰이며 파이프 생산 조관계형 감속기, 변속기 등 다양한 상업용 제품을 맞춤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 감속기는 부드러운 롤링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어 타 감속기보다 월등히 경제적이며 치면이 구름 접촉을 하고 치면을 정밀 연삭하여 운전이 원활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선박용, 항공 분야, 로봇 산업, 중장비,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며 현대중공원 및 현대엘리베이터,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INIST, 일본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곤도라 용도에는 선박건조, 빌딩건설, 저장탱크, 원자력발전소, 건물총석, 교량건설, 기타 산업용 곤도라 등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으며 관련 제품으로는 SKY, GSD, GCD 시리즈 등이 개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험 설비에는 현장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의 감속기 실험을 위한 테스트 타워 최적의 조건에서 구동장치의 소음 및 진동 측정을 위한 소음 측정실과 구동기류의 실부하 조건에서의 성능 실험을 위한 로드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어류의 최적의 조건을 확인 검사하는 롤링 테스터기가 있으며 소음, 진동의 최소화를 위한 3차원적 형상 공차 및 설계 품질을 위한 3차원 측정 시스템과 치형 리드, 피치 오류 검사 장비인 기어 테스터, 투영기 등 검사 설비와 품질 검증 설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영 인용으로 국내 유수의 업계와 기관이 인정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